이건 각오다 이건 각오야 더 각오가 어? 이거 뭐예요? 아직 사인은 못 받았어 어? 독일로 가세요 이것도? 갔다 왔어 아 그냥 사온 거야? 오 대박 아니 자꾸 이런 거 왜 사와요? 그만 사오세요 이제 사인 없이는 그만 사오는 이게 뭐야 이제 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날 경기가 망했어 감사합니다 오빠도 이제 여기다 중심 계약서 써야 돼 어 근데 이거는 너무 예뻐서 내가 입고 다니면 되겠다 입고 다니지 마 공연 때 입어도 되겠는데? 어 이거 하나 이걸 왜 공연 때 입어 뒤로 해야지 뒤로 뒤로 이게 원래 하나 하나 둘 이거 내가 직접 마킹한 거야 줄 서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왜냐면 원래 이런 축구 트레이닝복 축구복이 UK 드릴이라고 영국에서 시작된 이 드릴 뮤지션들이 원래 이렇게 입어요 이게 딱 이렇게 이게 막 아스날 유니폼 뭐 이런 거 입구석 막 랩하고 그래요 근데 사인 진짜 사인이 없으니까 입어도 되겠는데 응 아니 사인 나중에 받아줄게 아 오 와 족갓 이것도 사인 빈종이 빈종이에다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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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서를 합성해 주기가 안 나 고맙습니다 언제 이거 언제 갔다 온 거예요? 지난... 지난주인가? 지지난주 지지난주 좋아 좋다 좋아 자주 가요 좀 네? 자주 가 나도 못 받았는데 하 하 오빠 만난 적은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만난 적 있지 이광희 선수 부상 김민재 선수는 지금 주전으로 나오나요 그래도? 지금? 김민재? 주전이지 저번에 옐로 카드 받고 후반에 교체됐었나? 응 근데 몸이 지금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어 오 아직은 풀타임 뛰기에는 좀 아 몸을 만드는 시즌이구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갈게요 나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을 때 어떻게든 하하하하 저기 뭐 정 안 되면 코프 휴지라도 좀 갖다 주세요 하하하하 뭐라도 아 근데 거기에 투 넉살 이렇게 쓰는게 좋아요 아님 안쓰는게 좋아요? 아 뭐든 좋죠 안쓰는게 하지 그건 왜 써 왜 써 그래서 써주면 좋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 난 진짜 궁금해 오빠 안쓰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나중에 성재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죽으면 갖고 있던 유니폼이 투 넉살보다는 그냥 유니폼이 그래 아들이 아들이 털어야 되잖아 아 제가 뭐 그 다음대에는 뭐 가난해지네요 집이 하하하하 아 이게 경매에 오르고 만약에 이러면 뭐 아 그러면 뭐 그렇게 되겠죠 아 근데 뭐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가보겠습니다 예 라이브 잘하시고 안녕히가세요 화이팅 지구 아 진짜 무험하게 들어왔어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아휴 또 현지중계를 가야되는데 아 요번에 받다올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들의 반죽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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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물이 너무 많은데. 아 진짜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. 근데 그 어려운 내용 다. 아니에요? 어 그렇지. 그렇지 않아요. 그게 다 그냥 받아들여지. 어려운 내용. 공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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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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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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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줄이고 피파를 하고 있습니다. 녹음을. 오늘 영화 해바라기예요. 예습하고 오세요. 이거 해바라기 은근 옛날 느낌 나는데 영화. 다시 봐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지. 약간...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칠하냐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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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니가 Budi. 왜요. 또다니가 대로, 선지. 이렇게 해서, 또다니가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, 이렇게 하면, 너무 맛있어 많이 고춧가루 너무 반갑게 인사했는데 이종곰 작가님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 방금? 영스 PD님? 누구님이라고요? 영스 PD님 아 영스 PD님이세요? 너무 반갑게 고춧가루 자 이제 생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끌게요 끌게요 제가 습오빠 요 요 습오빠 습빠 습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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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